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사회에 나오고 있는 현상을 조금만 관찰해보죠. 어떤 중국향 묻은 드라마로 인해서 논란입니다. 그래서 이걸, 야 이게 국내에서 하는 드라마인데 이게 어떻게 중국의 문화 혹은 중국의 색채가 저렇게 강하게 묻어있지? 라는 것이 논란이 됐고 여기에 이제 막 이슈가 되고 보도가 나오니까 광고를 달았던 많은 광고 기업들이 광고를 떼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 초점은 저 작가가 왜 저렇게 중국의 느낌을 많이 담았을까? 작가의 이력을 뒤져보고 거기에 투자한 이들의 이력을 뒤져보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진실에 멀게 떨어져 있는지 혹은 진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쭉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월에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전체적인 통계를 내놨어요. 근데 올해는 이게 아직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작년 2020년 2월 보도 기준으로 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252만 4,656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9% 그래서 5%를 넘으면 다 유행 기준으로 다인종 다문화 국가인데 작년 초에 4.9%였으니까 아마 작년에 어떤 전염병으로 많이 늘지 못했다 하더라도 0.1% 정도는 늘었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본다면 5%를 넘었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유행 기준으로 봐도 다인종 다문화 국가인 거예요. 외국인 혹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우리가 분명히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중국 향이 많이 묻은 방송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까? 왜 그러냐? 국적별로 중국이 110만 그래서 비중으로 보면 43.6%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온 사람들이 뭐 이민을 왔던 와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100만이 넘어요. 지금 한국에서 이건 법적으로 합법적인 사람들만 있겠죠? 그러면 불법적으로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알 수 없으니까 그때까지 포함하면 뭐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중국 국적 110만 중에서도 70만 70만이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족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쓰고 우리가 외모에 차이가 없는 중국 국적의 어 사람들 출신들이 70만을 넘는다는 겁니다. 70만이라고 하면 송파가 50몇만 정도고 네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베트남이 22만 태국이 20만 미국이 15만 일본이 8만 뭐 이런 순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다른 걸로 보면 이건 통계층에서 나왔던 자료 2020년 이민자 체류 시스템 및 고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민자 상주 인구는 한 138만 전체는 250만 정도가 넘어가고 있는 단계고 이민자 상주 인구로 138만 그래서 여기에서 쭉 보면 이민자 여기에서 이민자는 외국인과 기와 허가자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 그래서 외국인 상주 인구는 133만 그 다음 기와 허가자는 한 5만 그리고 외국인 상주 인구 133만 중에서 국제별 분포를 보면 아시아계가 120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한국계 중국인이 49만 입니다. 조선족이죠.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자 250만을 넘어가고 있다고 하면 5천만 인구 중에서 보면 25명 중에 한 명은 외국인이라는 거죠 혹은 외국 출신인 거예요 우리가 25명을 지나가면 마주하면 그 중에 한 명은 외국인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외국 출신이 그 중에서도 한 절반은 중국계 중국계 중에서도 한 7할 정도는 조선족 분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뭐 싫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과거에 어느 정치인이 이제 대한민국의 인구를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조선족들을 적극적으로 바라들이는 정책을 얘기를 언급했던 적이 있죠 지금 곰곰이 생각하면 그런 정치인들은 현실적인 계산기를 두들겨 본 게 아닌가 혹은 굉장히 자세한 정보를 받아 본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같은 인구 구조에서 과연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가 그럼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정치인들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언급이 그게 십몇 년 전인가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네 자 다시 돌아서 그 중국 향 묻은 드라마가 왜 그럴까 생각해보죠 간단하죠 대한민국이 어떻죠 지금 TV가 사람들에게 멀어지고 있죠 오히려 유튜브에서 짧게 짧게 만들어진 드라마들이 조회수가 막 백만이 넘고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의 유튜브는 뭐 그냥 짧게 짧게 정보 굉장히 신선한 자 그걸 넘어서 이제는 주류 방송의 드라마 와 퀄리티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빠져드는 건 훨씬 더 강렬하게 빠져들고 있는 게 지금 유튜브의 콘텐츠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계속 유튜브로 오히려 더 시청하는 소비 미디어를 소비하는 시간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뭐 예능이나 드라마의 시청률이 보면 예전같지 않죠 이제는 뭐 두 자리만 돼도 굉장한 인기인 거니까 예전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9% 10%는 말도 아니죠 뭐 기본 뭐 25% 이렇게 돼야지만 그랬는데 지금은 네 10% 초중반만 돼도 엄청난 인기죠 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방송사 입장에서 혹은 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자 TV는 사실상 그냥 랜덤이죠 타켓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랜덤일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씹어야 되는 거지 그 지금 시청하고 있는 광고에 바로 접속해서 뭐 상품을 소개하고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TV는 물론 요즘 뭐 스마트 TV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연결되는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광고를 보는 사람도 랜덤인데 게다가 거기에서 TV 시청자가 더 감소를 했죠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드라마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걔들이 어떻게 해야지 돈을 건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만 자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건 방송 안에서 뭐 PPL을 하든지 아니면 뭐 광고가 많이 붙어야 되죠 그러면 PPL로 뭐 기업들을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광고를 많이 기업들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자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국인들 상대로 가능할까요 아니죠 왜 한국인들은 계속 TV를 더더더더 안 보고 있는데요 다들 이제 점점점점 유튜브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있고 심지어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구독하는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드라마가 정말 히트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쫄딱 망하는 거죠 기업들은 광고 효과가 없고 제작사는 네 진짜 배 쫄쫄 굽는 거죠 게다가 그 반대편에서는 이제 그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제작 환경에서의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도 점점점점 더 예전에는 진짜 진짜 뭐 밑에 종처럼 부렸다면 이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법적으로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제작 여건은 점점점점 힘들어지고 제작 비용은 점점점점점 증가하는데 보는 사람들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수익은 안 나오죠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결국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를 타켓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게 뭐죠 결국 국내 드라마로도 성공할 수 있는 자 기본적으로 일반 내국인들도 있지만 국내 체류하는 많은 외국인들 그 중에서도 중국 조선족 출신 입장에서는 자신들 출신과 네 어떻게 보면 자기 고향까지 느껴지는 그 정도는 굉장히 좋겠죠 우리가 막 미국이나 일본 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경험하던 그런 것들이 일본 드라마 미국 드라마에서 막 나와봐요 얼마나 우리가 네 그러면 우리 교민 혹은 뭐 그 사이에서 소문 쫙 퍼지고 다 엄청나게 근데 그 숫자가 70만이라는 거예요 조선족만 70만 중국까지 하면 100만이 넘어요 그 인구만 해도 굉장하죠 게다가 그렇게 되면 네 중국 내에서도 소문이 날 것이고 중국으로 수출도 쉽겠죠 그러면 그거 간단하게 중국으로 네 더빙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수출을 하면 거기에서는 뭐 사실상 어마어마한 인구를 통해서 네 수익은 상상 이상이겠죠 게다가 거기에서 기업들은 개꿀인 거죠 그래서 봐요 이번에 이슈가 된 그 기업 드라마에서 굉장히 신기했던 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꽤나 큰 꽤나 큰 기업들이 광고를 다 달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상품들을 집어넣고 BPL용으로 이유가 뭘까 우연일까 아니에요 저는 그들이 그 기업들은 이 드라마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국내에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 중국에 수출되고 중국 안에서 퍼질 건지에 대한 그림을 다 보여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거기에 달려들었겠죠 왜 한국 안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고작 시청률 뭐 7% 8% 10%가 아니라 나중에 중국 시장까지 염두해 두고 됐기 때문에 그걸 보고 광고 그 엄청난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달려들은 거겠죠 네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큰 시장을 보고 그리고 제작사도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한 거죠 그리고 국내에는 이미 중국계가 많아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죠 우리 국민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정치인도 그렇고 뭐 언론이나 혹은 시민단체나 다 알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인구를 어떻게 늘리고 어느 쪽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지 다 알아요 중국 그중에서 특히 조선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한국의 인구가 덜 감소하는 혹은 인구를 늘리는 노동력을 늘리고 밑바닥을 깔아주는 형태로 취하려는 거 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정치인 학자들 시민단체 알아요 아는데 심지어 그게 이제 기업이나 네 저런 방송을 제작하는 제작사 혹은 방송국 들도 다 아는 거예요 우리 국민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중국계라는 걸 근데 우리 다수의 국민들만 모르는 거죠 어? 저게 왜 저렇게 중국이 묻었어? 라고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우리 주변에는 이미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언어나 외모에서 차이가 없다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그 진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거나 혹은 보고 싶지 않거나 네 참고로 어 수도권 특히 그들 인구가 많이 집중된 게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경기권 서울 그래서 웬만큼 중산층 이상에서 이제 아이 보모를 두는 곳 중에서 보모의 상당수가 조선족들 조선족분들입니다 보모의 아이들 상당수가 그리고 요양병원에 상당수 노동하시는 분들이 그 아마 조선족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놀랍지 않나요? 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적게 태어나고 있죠 굉장히 많이 죽고 있고 굉장히 적게 태어나고 있는데 그 태어나는 아이들의 많은 네 부분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서 많은 숫자는 사실상 어린 시절 그 아이들을 키워낸 게 바로 중국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죽고 떠나고 있는데 그 떠나는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중국 출신들이에요 네 띵하죠 자 이게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나 뭐 지배권력들은 국민들에게 이런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외모 차이 없고 어느 차이 없으니까 국민들 그냥 속이고 모를 거라 생각하고 그냥 온 게 여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상업성이 묻고 그들이 그냥 당연하니까 그렇게 했는 걸 국민들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버린 거죠 근데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많은 아이들의 태어난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키우는 게 중국인들이고 마지막을 같이 하는 것도 중국인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방향은 이렇게 가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이걸 국민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현실이 이렇다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죠 저는 사실 조선족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근데 자 이건 음 네 뭐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주류 있죠 주류 여러분들이 조선족이라고 하면 굉장히 밑바닥만 있을 것 같지만 그 1세대들 그러니까 직접 조선족 중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합니다 그냥 육체를 쓰는 일 근데 그 자식들은 마치 대한민국의 그 70년대 60년대 70년대 부모들은 고생하고 이제 어디 서울 수도로 와서 자식 공부에 그냥 온 뒷바라지를 한 굉장히 그들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족들 2세 중에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이 통계는 사실 겉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지니까 근데 그걸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우리가 2세는 전혀 몰라요 이 사람이 조선족의 출신 자녀라는 거 근데 부모까지 알게 되고 딱 보면 네 조선족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족의 2세분들이 그 정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악착같이 하겠죠 그 사람들은 뭐 여기에 뭐 이게 뭐 어떻다 저렇다가 아니라 그냥 저 드라마는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그걸 다만 정치인이나 국가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국민들이 거부감 없게 미리 좀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그냥 나온 거예요 누 어떤 정치인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얘기해 주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